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5월 말부터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환자가 다시 클럽발로 해서 계속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5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해야 된다 계속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물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강화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못 쫓아가고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아마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도 이미 확산세를 당장 잡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릴렉스되어 있고 사람들이 무덥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방역 플러스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읽어야 분위기 전환 또 국민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지금 7월부터 곧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더 해외라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또 전국 각지로 제주도를 포함해서 여행을 가니까 그런 때도 확산이 더 조장돼서 7월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유행이 확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